옆에 분과의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은의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축하드립니다. 복음성과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런 복음성과가 있는데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면만 살리라 하는 복음성과 가사입니다. 이 찬양을 그럴 때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설교하면서 항상 부담하고 나는 것은 설교 시간 찬양하고 나서 시작하기 전에 찬양 내가 찬양했으면 꼭 잘했다고 칭찬해야 되는데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 제 마음을 아시죠? 우리 할렐리아 찬양은? 찬양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너무 잘하고 은혜 받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면만 살리라.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기립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세계는요. 사실적인 세계와 믿음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인 세계를 뛰어넘는 것은 이성적인 세계를 뛰어넘는 것은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건 영의 세계입니다. 이 이성을 뛰어넘는 영의 세계입니다. 우리에게 이성도 주셨어요.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세계를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세계를 지배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또 사실적인 세계에 머물러가지고 거기서만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로만 내가 그것만 전부 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몇 바퀴 돌아가시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고 신분을 변화시켜주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믿음의 세계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세가 열두 명의 정탐권을 가난 땅에 보냈습니다. 가난 땅에 보냈더니 사람들은 열두 명의 각 집하에서 다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늘만두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내서 가난 땅을 약속의 땅을 정탐하러 갔다 왔는데 보고하기를 열 명은 어떻게 보고하였냐면 그 땅에 들어간 우리는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키가 큽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 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한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의 봤을 때 우리 자신은 그만한 이 사람들이 키 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군사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기가 없기 때문에 그들보다 강한 무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저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실적이고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에 정확한 분석력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세밀한 분석력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갖게 했고 장대를 치르고 통곡하게 되는 그런 아주 슬픈 고구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됐고 그들의 보고를 듣고 그들을 믿었던 사람들은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현실적이고 사실적이고 이성적이고 굉장히 분석적인 사람들의 그것은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멸망의 길에서 끝나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갖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완사 갈렙은요. 그곳에 갔더니 정말 훌륭한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아주 포도도 정말 아주 대단합니다. 아주 잘 적각 부리는 땅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 우리가 그곳에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의 사람과 이 세상의 현실적이고 분석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의 그 분석과의 세계에는 세계단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의 땅입니다. 약속하신 땅은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이 가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성과 믿음의 관계를 우주론적인 관점에서 이 어거스틴은요 신의 도속이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이 신의 도속이라고 하는 책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은 우주가 크다.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다. 우주의 존재를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믿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주의 존재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지 그건 믿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것과 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믿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시다고 믿는 것이 믿는 것이고 보는 것은 거기 우리 눈에 가서 과학자들이 가서 보고 말이죠. 사진 찍어 보고 보는 것은 보는 것이지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거스틱이 말씀을 정확하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를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데 대해서 하나님 자신보다 더 믿을 만한 증인을 찾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천지마무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거기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못 믿겠다. 그것은 안 봐오기 때문에 못 믿는다. 보고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니고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분명히 아시겠습니까? 봤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 그는 본 거지. 안 봤지만 못 봤지만 분명히 계심을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눈으로 보았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계심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소산제일당의 성도인별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듣는가? 하나님의 증거를 어디서 듣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천지애를 창조하시는데 그분이 증인이신데 하나님 자신의 증인이신데 그 증인 되신 분의 말을 어디서 들을 수 있냐면 바로 태초에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말씀이 바로 증인이시다. 증인 된 말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천지만문을 창조하신 것을 믿고 사시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셔야 될 줄 너무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게 설교를 준비할 때 시간론에 대학원에서 6개월을 공부했을 때 이거 공부한 동안에 머리 터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한지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 6개월에 3개월을 6개월 동안 공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놓아주는 거예요. 졸면 제가 억울해요. 억울해요. 그러니까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눈을 똑바로 뜨고 드시기 간절히 출발합니다. 이거 준비하느라고 아주 고생했어요. 억울해서 내가 아멘도 많이 하시기 바라고 이거 제가 설교했는데 영상이 지금 찍혔을 텐데 피노아씨 한 번 더 들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자꾸 여러분 들어보시고 하나님 말씀은 믿음은요. 들음에서 간다 그랬습니다.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계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봤기 때문에 믿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으로 봐서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증명으로 내가 믿는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은요. 이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더군다나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조된 세계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데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적으로 그런 것으로 보면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증명할 방법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계셔야 이거를 증명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이 세상에 없어요. 인간의 유한한 생각을 가지고 좁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다 증명할 수 있다. 증명했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일종의 내가 보기 때문에 보는 거지.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모세가요. 하나님의 부르신을 받고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랬을 때 애국당으로 가기 전에 모세가 허랩산에서 부른받았을 때 하나님께 부르신 하나님 제가 애국당으로 지금 히브리 노예들을 구하러 갑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내가 설명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7회 국비 3장 14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랬어요. 나는 스스로 I am who I am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지 내 생각 속에 제한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피저물의 어떤 이 하나의 나무에 제한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알려고 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자유의시를 가지고 날마다 창조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방법으로 하나님의 설명을 조금조금씩 할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너희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장님이 말이죠. 코끼리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한 장님은 코끼리 다리를 딱 만져보니 코끼리 다리가 막 벽 같아요. 벽 같아요. 그래서 코끼리는 벽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장님은 코끼리의 큰 코를 만지면서 그 코끼리는 마치 큰 무슨 그 통과 같다. 그 통과 같이 생겼다. 그렇게 코끼리는 통이다. 그렇게 또 어떤 장님은 꼬리를 만져보더니 코끼리는 조그만 이 구렁이 같다. 벽 같다. 그랬습니다. 또 어떤 장님은 코끼리의 귀를 만져보더니요 이 코끼리의 귀를 만져보니까 선풍기 같다. 두채 같다. 그랬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코끼리는 코끼리 자체에요. 야 이 심오한 말을 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체지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근거는 있어요. 조금조금 맡아주시는 것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 건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접근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알게 되는 거예요.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보셨어요. 질적으로 다른 존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우리 육신의 몸을 유한한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람의 제대로 제대로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자이시아는 어느 지나간 세상이 창조될 때 우주에 큰 폭발이 났다. 빅 뱀이 일어난다. 터졌다는 거예요. 폭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은 다 우연한 것이고 아메바를 통해서 이 세상이 진화돼가지고 사자도 만들어지고 또 늑대도 만들어지고 또 곤도 만들어지고 또 원숭이도 만들어지고 원숭이가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진화론을 철저하게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진화론 약점이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얘기해볼까요? 폭발이 날 때 여러분 우리가 폭탄을 만들지 않습니까? 폭탄을 만들면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폭발을 시키려고 만드는 거예요. 뻥하고 폭탄이 터질 때 그것처럼 이 빅뱅이 뻥하고 우주가 터질 때 그걸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요? 왜 그거에 대해서는 증명을 하려고 얘기하지 않으려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진화론 자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빅 뱅을 폭발을 만드신 분이 많이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종을 주요. 그리고 이 세상이 지금 진화론이 있다면 우리가 진화론을 다 안 믿는 진화론 가운데 변형되는 것이 있는데 종에서 같은 종끼리 조금씩 변화되는 건 있어요. 그러나 같은 종에서는 변화되는 게 있지만 종에서 다른 종으로 변화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진화론이 맞다 그러면 증명 하자 그러면 그러면 중간에 지금 원숭이에서 사람 되는 과정이 있는 진화론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애기 낳을 때 태어날 때 원숭이를 낳고 한 1년 지난 다음에 다시 변화돼서 사람 되는 그런 변화가 있음 없잖아요. 진화론이 거의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진화론에 머물러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는 반대로 추구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제대로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나를 만드실 때도 그 창조하신 것을 보면 아주 세밀하고 그렇게 아주 정교하고 제가 저 자신을 봐도 얼마나 하나님이 잘 만드셨는지 기가 막히고 만들었습니다. 때가 되니까 흰머리도 나게 하시고 또 때가 되니까 눈에도 이렇게 좀 이렇게 찌긋치긋하게 좀 뭐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딱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아주 정교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기 위해서 억지로 여러가지 가수를 되는 것보다도 창조를 믿는 게 더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조글조가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 그 믿음으로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 그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 삶의 목적이 없이 살아가게 되고 인생을 금방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을 보십니다.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만 자꾸 이성적인 것으로만 자꾸 따지다 보면 열 명의 정탐꾼이 잘못된 공을 한 것처럼 인생 가운데 곡하는 소리만 밤낮 들리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이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어거스트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나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며 전지전능하시며 지극히 차비로우면서도 의로우시며 지극히 은밀히 계시면서도 가장 가까이 현존하시며 지극히 아름다우면서도 지극히 강하시며 항상 계시되 어디에 의존해 계시지 아니시며 스스로는 변하지 않으시되 모든 것을 변화시키며 새롭게 되거나 옛것으로 돌아가지 않으시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노세에 비하시니 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교만하지 마시고 진화론을 자꾸 믿다 보면 사람이 교만하게 돼요. 창조론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을 자꾸 믿으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축복의 삶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천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은 천지망을 만드실 때 뭐를 만드셨냐면 또 시간도 만드셨습니다. 시간을 처음도 만드시고 끝도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런 하나님이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처음이라는 시간과 마지막 끝이라는 시간을 다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보고 믿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그리스 신하나 불교적인 이론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시간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 윤회사상을 만들어냈어요. 무한한 시간에 대해서 만들어냈는데 윤회사상을 미녀 봄, 여름, 가을, 겨울 내년에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후년에도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세상이 맨날 그렇게 봄, 여름, 가을로 자꾸 바뀐다. 이 사기절이 바뀐다. 그것으로 세상을 설명하고 똑같은 것이 계속 반복되는 윤회사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괜찮 눈으로 봐서는 그럴 듯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어서 근데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이 세상의 날씨의 변화에 갇혀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변하는 시간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은 변하는 시간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시다. 지배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수와가요 아말렛과 전쟁을 할 때에 이 아말렛 군대가요 밤에 전쟁에 능하니까 낮에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일형편을 십도를 뒤로 옮겨버렸어요. 세상 역사를 완전히 시간을 뒤로 바꾸고 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시간을 지배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어거스틴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다보면 자꾸 영원회계 불교에서는 윤회설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신 분이 아니라 처음과 나중을 분명하게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만드신 분이시고 시간을 도는 시간으로 변화되는 것을 똑같이 반복하는 시간으로 재미없게 계속 반복하는 시간으로 만드신 분이 아니라 직선으로 만드셨는데 처음과 끝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직선은요 그냥 직선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바라보고 확인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런 말씀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여 시작과 마침이다. 그랬고 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 실지 않잖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로운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대하여 단정한 것 같다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못마른 자에게 감없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처음과 나중이라 그랬는데 알파와 오메가 그랬는데 그 처음과 나중에 직선의 시간이 그냥 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새 예루살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시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해가 뜰 때 그리고 오늘도 지겹게 오늘도 어디처럼 지겨울 것 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새로운 창조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동참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일어나야 그 시간을 제대로 쓰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 성경 말씀 해보니까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48장 6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쓰인 내가 알지 못하는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는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보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기를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 창조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시간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개념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못받게 돌아가게 하시고 새로운 질적인 시간을 새로운 피조물로 거룩하게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회복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영원한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영원한 개념은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봄, 여름, 날, 겨울, 앨독같이 지루한 시간으로 계속해서 가는 그런 시간의 개념을 영원한 개념으로 아시고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너무 그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잘 모르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 값진 시간 매일 새로운 시간 영원한 시간 가운데도 계속해서 새참조를 계속 감당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지금도 우주가요.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고 그럼 옛날의 우주가 이 유네사상의 개념을 보면 옛날의 우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그렇게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주는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공간을 더 만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요. 계속 새것을 창조하시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볼 것이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부르짖을 때 하는 기도는요. 어떤 기도냐면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그런 기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고 그러는데 영원한 영원한 시간을 사는 사람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 창조의 역사를 새롭게 보는 그런 시간에 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영원한 시간을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영원한 시간을 살아보고서 그 시간을 믿겠다. 그 늦은 영원한 시간에 대한 개념 새 창조의 개념 계속해서 믿어야 되는 그것을 제대로 아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요한 베드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삶이라고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지금 현재로 살아가는 건데 그건 영원한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영원한 시간 가운데 매일같이 새로운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새 창조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런 시간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리아 6개월 동안 공부해가지고 이걸 설명하는데 참 들어야 잘 들으시길 간절히 축하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되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부활을 믿는 믿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받게 돌아가면서 내 죄를 사해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우리 그걸 믿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이제 질적인 변화된 삶이에요. 우리 현실 속에서 눈으로 보는 시계 눈으로 보는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분석적인 그런 존재로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질이 바뀌어지겠는데 어떤 질이 바뀌어졌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 시간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 우리 존재는 새로운 새로운 피조 바뀌게 됐는데 영원한 영생의 삶으로 부활치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은혜 주님께서 만드신 이 천국의 그 집에 살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물이여 그 증거를 요한복음에 볼 수 있는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질이 바뀐 거예요 질이 또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다가 4나흘만에 다시 나사로가 일어너라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부터 나흘 질적으로 바뀐 거예요 생명으로 바뀐 거예요 아멘 그리고 눈먼 소경이 날 때부터 눈먼 소경이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소경이 헐떡 눈을 뜬 거예요 질적으로 바뀐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눈에 가운데 믿음으로 질적으로 바뀐 삶으로 산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내실 간절히 충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성범 대체적으로 보면 믿음이 많아요 왜 믿음이 많냐면 결혼하신 분들 보면 대체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결혼했어요 이 남자랑 내가 살면 이 아가씨랑 내가 살면 내가 평생 도록 행복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아마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안 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분명히 보니까 제가 보니까 다 써있기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과 살아봐가지고 내가 잘 살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증명이 되면 살아가가지고 증명된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해야겠다 그럼 시간이 60년 지난 다음에 20, 20년 지난 다음에 다 끝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강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존재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발이 뭐라냐 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완전히 변화된 존재로 질적으로 변화된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딸이라고 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신문에 변화된 존재로 지금 영원히 매일매일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종들이당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알렐루야 과거에 제가 몇십년에 살아왔는데 옛날에도 그랬는데 그런 좋은 일이 또 있다 여러분 그런 좋은 일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하는 거예요 매일 일어나면서 하나님 오늘도 무슨 하나님의 대학하신 것 가운데 좋은 일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영원의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주시고 내 존재가 완전히 이 피조물 가운데 에서부터 거룩한 존재로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주시고 질적으로 부활된 존재로 변화시켜주셔서 살게 하시는 시간도 우리가 그냥 이 많은 시간으로 그냥 이 그냥 지구하게 사는 그런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시간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가운데 영생의 시간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질을 바꿔주시면 감사합니다 영원히 영생의 삶으로 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천조의 삶과 같이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운을 외치시고 믿음으로 사는 은혜의 종들 되게 달라고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방원에서 구원 받고 주경 내드리네 구원하시리 고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존 eten 우리 하나님과 아멘